챌린지 챌린지 알이 뭔지 모르겠어 전룡머리 보임 땅 자 아 얘 얘 사귄대 땅인데 하늘 얘 사귄대 하늘이 전기가 전기를 하나 씹을 수가 약점을 역으로 씹을 수가 있어서 개사귐 아 근데 그란돈도 사귐 근데 얘는 그란돈을 하면 일성밖에 못해 땅하늘이면 렌드로스 근데 렌드로스가 없어요 제가 도깨비 말하는거죠 항카리아스 8세대죠 4세대야? 아 맞네 4세대 때 내가 했었지 난천하고 했었지 항카 여기선 구림 얘거든요 딥상어동 알기술이 없잖아 항카 지진 자력으로 안 배움 지가르대 없으심 지가르대도 있어요 없나 마기라스 마기라스 좋아요? 얘 좋을텐데 얘 간지인데 부대김 근데 만약 얘를 가져간다 치자 성격관리 기술관리 독침 모래뿌리기 모래뿌리기 꺼지시고 둥실둥실 풀 둥실둥실 풀 위에 하고 그 다음 샤우전드 웨이브 땅 주력 두개 챙기고 거기다가 날개 한번 셔 미친거 아냐?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덕침 덕침 족불인데 덕침 안가져갈려고 나머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모래뿌리기 얼음 대처 되는거 챙기셈 아 땅이니까 얼음 불 불 땀 얘 공격이거든 공격 특공 줄이는거 하면 좋은데 아 시피드 시피드 줄일까? 얘 시피드 빨래인데 전 변덕 갈게요 변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란돈 할까? 그란돈 얘 하나 챙기면 든든하거든요 든든한데 포스트가 안되잖아 그리고 이런 애 챙기면 좋아요 얘 나중에 땅 생겨요? 얼음 상대할 수 있는거? 에바라스 바위로 그냥 얼음 깨버려 에바라스 에바라스 아 얘가 다투곰대요? 아 에바라스 바위댐? 짜증나네 앗 아이 듣기싫어 듣기싫어 요걸로 갈거야 그냥 이거 이거를 안하면은 결국도 못개 딱 좋죠? 개체값 토글 아 뭐 딸까개요 성격 이거밖에 없어? 나 다 개조해놨는데 엔드레스에서 하는 먹은거 성격은 다 적용 안돼? 아 나 얘한테 안 먹이고 다른 애한테 먹였나보다 전용 전용 막 이런 애한테 먹였나보다 얘한테 먹일까? 짜증나네 파티 추가 자 일..일..일성짜리 챙깁니다 일성 어? 없어도 돼 딸까챌린지인가요? 사탕으로 코스트 감소? 사탕으로 코스트 감소? 아 짜증나 사탕이 있어? 오? 줄일 수 있네? 아 나 터보 모아서 나 터보 블레이즈 할래 왜 근데 얘 왜 이렇게 안 쌓임? 사탕? 나 터보 블레이즈 할래 개구쟁이 그냥 시작할게요 친밀도 쌓여암 사탕 잘 안 쌓여 자 시작할게요 가볍게 그냥 시작하면 되죠 처음에 나타나면 날씨를 화창하게 만들기 때문에 뿌연 이거 못 깨면 젖자 이거 못 깨면 젖어야지 솔직히 자 슈퍼볼 하나 필요하죠? 자 헤너츠 자 태워버리고 자 수츠로 만들어버리고요 자 몬스터볼 자 수츠로 만들고 에나비 수츠로 만들고 박수짝 자 수츠로 또 만들고 자 몬스터볼 어 요테리 요테리 요테리도 수츠로 만들고 자 수츠로 만듭니다 다 광각렌즈 광각렌즈 럭이 해몬이 D인데 광각렌즈 그란돈한테 딱 필요하죠 아 수츠로 만들고요 자 꼬렛 꼬렛 수츠로 만들고요 자 그리고 요런거 써니도 챙겨요 라이벌을 만났기 때문에 써니가 뚫어졌죠 수츠로 만들고요 그냥 그란돈이 좋은거잖아 듣기 싫고요 자 개체값 탐지기 이거는 알 빠우쳐 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어 이런거 굳이 안해도 되니까 이거 슈퍼부르 굳이 챙길 필요 없으니까 알 빠우쳐 깨비참 알좀 뽑아야겠다 칠색조 있으니까 알기술 업을 할까 아 샛깔 샛깔이 다른 포켓몬 해야겠다 오예 이럴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네 덜덜 아 에픽 하나만 나오지 아 좀 섭섭하네요 괜찮아요 수츠로 만듭니다 원시의 힘 왜냐? 스탯이 가끔씩 올라갈 때가 있다 올라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 이샤만사탕 줍니다 어 맞아요 아시네 뭘 좀 아시네 자 친해지면서 만약에 진짜 이번엔 무조건 깨는데 만약에 못 깨면은 아 혹은 못 깨는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 이제 진화하면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까지 붙여서 불챌린지 할 때 쓴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 불챌린지 불챌린지 때는 못쓰겠다 3세대 챌린지 할 때 쓸 때 필요한 뭐 터보 뭐였죠? 그거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 이샤만사탕 맥기구요 자 벌레네요 슈츠로 만듭니다 그란돈 한 마리는 쉽지 않아요 이게 자 아이비 어? 어 어떻게 속수가 왜 이렇게 됐고 왔지? 아 운이 좋은데? 딴 애의 칼 자 쭉 밀어버릴거야 왜 이렇게 자꾸 딸깍둥이라고 하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자빠지셨을까? 흐허 자 돼지의 힘 배우는거 포기 자 벌써 저는 하나 더 미리 받은게 있어가지고 개꿀이죠 이게 레벨이 딸릴때가 있는데 요거 든든하게 좀 챙겨주고요 모래바람 아 이럴때는 갱신을 누릅니다 금구슬 요렇게 웅이 챌린지 보고 그러시는데 자 이러고 아 뿐연히 이제 꺼졌죠 그러니까 원심으로 어 자 몬스터블 챙기구요 후차나 자 딴 애의 칼로 밀어주고요 꺼져 심지어 개체값도 안좋음 특공이 높고 특방이 낮은데 프라이머돼야지 특공이 좋아하지 뭐가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 이거 풀어야되는데 어떻게 풀지? 덱 덱 글을 보려다가 죄송 풀쓰 풀줄 풀줄 모르겠어요 덱 45층에 사망할거 같다 봐라 못깬다 아 아 근데 물이 나와가지고 하필 다 땅을 골라야되잖아 그게 좀 안좋긴하네 아니 뭔가 조언을 해주실거 죄송 삐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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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한 사탕 아주 좋죠 이쌍한 사탕 4개수동 물이니까 전기 땅 하나 구하면 되겠다 어디서 구하냐구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원식을 한 돈이 되면은 물이 있죠 물이 데미지를 안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다른 땅 타입들이 굉장히 세진다 근데 원식을 한 돈 어떻게 하느냐? 운이 좋아야된다 시타 열매 운이다 근데 운은 D다 맞아요 우워ِّ 근데 이거 드럽게 안터짐 미친 거 아냐? 나 지금 부적 광강렌즈 머리띠 4개 터짐 아니 3개 터짐 롱스톤 딴 애의 칼 아 안맞았다 딴 애의 칼 너무 사기적으로 떴으면 리방어떰 리방할까? 그냥? 나도 좀 이렇게 하는걸 바라는건 아닌데 그냥 하라구요? 네 이씨 사탕 자 저 보면은 또 진화한지, 레벨업 한지 얼마 안됐어요 개꿀 이씨 한사탕 지그재구리 따네에칼 병건형 못해서 운조와도 못게 자 일단 지켜보시구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평가해주세요 저의 포켓몬 짬이 이제 좀 됐기 때문에 아니 이루치 왜 안나와? 나 사기당한거야? 어? 이거 된건가? 이거 이루친가? 아님? 8세대인가? 가라래? 짜증나네 아니 펜메이드게임 왜이렇게 엄근진하게 패치를 해요? 그럼 커질수도 있지 샹짜증나네 진짜 샹짜증나네 진짜 오! 나왔다! 아니다 예 알로라다 아 짜증나네 진짜 샹짜증나네 진짜 샹짜증나네 진짜 왜 하나도 안나와? 왜 하나도 안나와? 이루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펙트가 있음 10만볼트 케이시 핸돌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지런 나보고 지금 도망가란 얘기에요? 전 도망가지 않아요 와 하나도 안나왔어 진짜 샹짜증난다 포인트업 먹을게요 딴애의 칼 하나 나홍 기저 이거 지진 고르는 것도 답인데 사실 이 샹한사탕 주기에는 여기 지금 경험치가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 금구술 1세대 체리라는데 왜 그란돈 쓰고 있나요 저 1세대 아니야 땅 타입 챌린지 페루키 아싸 뿅연 터졌죠 다시? 자 뿅연 터졌으니까 방제받김 아니 원래 이랬어 뿅연 그리고 이것 이것 좀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이거 있는거 나 있는거잖아 그쵸 잡은거죠 근데 이거 잘 표기가 안돼 나 분명히 있는건데 표기가 안될때도 있고 막 꺼진것도 있고 왜그래? 꺼진건 특성이 없는거에요 꺼진건 특성이 없는거에요 꺼진건 특성이 없는거에요 아 나 벌써 16렙 됐어 짜증나네 진짜 숯으로 만들어야지 저 숯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 저 거실에다 내놓을테니까 가져가세요 뚝 떨어뜨리기 아 아 이상하네 진짜 자 몬스터 이거 하면은 친해져요? 그래도? 이거 그래도 친해져요 아니면은 그래도 친해져요? 쥐꼬리만큼 친해짐 안걸려 뭐야 지그재그리? 수추를 만들어야지 아 내꺼 먹었냐? 디진다 너 사탕 친밀도 많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나 땅으로 나 땅 빨리 가야되는데 나 땅 친구 빨리 구해야되는데 어떡하지? 물인데 이게 화창하면은 뭐 지그 어쩔건데 빨리 다른 애가 있어서 왔다갔다 해야지 저 물을 키.. 저걸 키는데 아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친해져야겠다 아 울먹이 좋은데 아 진짜 생짜증나네 호수나 풀숲이나 운 좋으면 동굴가서 좋음 오케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아 펄크업 펄크업 해? 페바러 안해 이 자식아 자 금구슬 펄치 펄치도 수치로 만들구요 아싸 큰 금구슬 음 아이비 내꺼 충전해주네 시안이 시안이 충전해줘 아 시안이 충전 안된다 아 짜증나네 진짜 꺼져 짜증나니까 아 아 나 이거 적기 싫었거든요 나 적기 싫은데 공정하게 공정함을 위해서 적을게요 예 개짱이 motives 땅 어.....어....어....어....어레곤? 드레곤 얼음 용 용, 얼음 하나는 뭐 비행이겠지 뭐 갱, 갱, 쇠 쇠새끼 하나 넣거든? 꼭 어치르돈? 꺼져 얼음 밖에 깨가지고 그냥 어 누더기 만들어버리기 전에 꺼지시고 나 이름 또 까먹었다 이름 뭐죠? 어치르돈? 어래돈? 어치르돈? 짜증나.. 아 여기있네 진짜 짜증나네 용 얼음 아니야? 이게 용 얼음인데? 얼음 물이야? 아 왜 물이 두개야 이런 법 있어? 랜덤 아니에요? 운이 왜 이렇게 안좋지? 진짜 짜증나네 불화살기 아 진짜 짜증나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씩씩댐 아 못먹어도 고져 왜냐면 쓰긴 써요 하나하나 이런거 써요 아 나 날씨 충전하고싶다 아 날씨 충전하고싶다 아 날씨 충전하고싶다 아침 햇살 한번 쓰세요 아침 햇살 한번 쓰면은 돌아와요? 겟냐? 되게 안웃겠는데 그죠? 나 이거 삐삐 이거 채워줘야될거 같은데 삐삐 채워줘야될거 같아요 얘 관장 나오면 조지거든요 아 이거 날씨 오 써니 아싸 나 써니인데 물타입 반절 어 안해도 됐겠다 세번 남았었는데 아 안해도 됐겠다 아 아 먹어버렸다 빠살열매 아 짜증나네 요기다 썼었어야 되는데 씨 아 씨 행 짜증나네 아 씨 뭘 죽어 죽는게 아침 햇살 한번 하고 수워 그냥 수워 그냥 요거 윗돌이는 입고다니세요 치명적인 척 그만하시고 아 나 없었는데 헤라크로스 아싸 자 와잡이요 어? 이루치? 아 나 이루치인줄 알았어 잉원킹 이루치인줄 어 이거 이루치 아니야? 얘 색깔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 저렇게 칙칙하지 않은데 두개 넣었어 풋사이저 오 없었어 없는거는 좋아 빈티넨 치갈기 오오 블랙어 끝 엄청났다 진짜 꿀빵놈 늪지 딱 나오거든 늪지 누워 뭐 이런데 나와 아싸 근데 문제는 어 나왔다 우파 나왔다 우파 잡자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살살 꼬드겨야 되는데 어떻게 살살 꼬드길 수 있을까 우파 잡아야지 우파 잡구요 쩌수다 쩌수 좋아 물 안받거든 개꿀이지 쩌수 자 하나 잡았고 샹처야? 여기서 한번 세포 줍니다 기억버섯 한번 볼까요? 패티 확인 아 아 공격으로 올라갔어 10피도 떨어지고 쓰레기만 있네 이거 하는거 알겠죠? 머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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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흰한게 흑한게 비바라기 이거부터 치워 깝질물 깝질물 얘 얘 얘 얘 얘 얘 얘 땅되지 않나? 얘도 잡자 근데 얘 그거 매겨야될텐데 계속 아닌가? 자 자동으로 진화하나? 딴의 칼에 죽을까? 죽을 수도 있어 봐봐 죽을 뻔 했다 아싸 마중물 마중물 줬나? 이쌰한 사탕 마중물? 트리트톤 트리토돈 트리트돈이라고 했는데도 트리토돈이 나오네 고맙다 트리토돈님 마중물 물타입 기술 자신이 봤고 어? 더 좋네? 왜냐하면은 저수는 그게 물 흡수만 있고 공격력 올라가는거는 적용이 안되서 아직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 관장 20이죠 매너단 몰라 뭐 나올지 발챙이 아 발챙이는 아니야 딴의 칼 두개 다 공격하거든 얘 바꿔 깝질물을 바꿔 박 안맞았다 안맞았다 아 오 진화 우파 진화 아 우파가 진화한게 누구야? 나 이제 알았어 아 죽었어 진화하고 죽었어 아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생짜증나네 스텔스 락 스텔스 락 좋다며 스텔스 락 하나 배울까? 누구 배울까? 깝질물가 배울까 누호가 탱커니까 누호 줄게요 스텔스 락 흑한게 좋은? 뭐가 좋아? 좋긴 아쿠아단 물이네 또 아 짜증나네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왜 자꾼 물이 나와 아 근데 그란돈이 반절 줄이니까 좋아 이거 지진이냐 뭐냔데 이거 다네일 칼 쓸게요 다네일 칼이 멋있으니까 아 얘도 빠른데 아 안맞였다 아 쟤 진짜 졸나네 진짜 그 중의 한 놈이 잘난채 하면서 그 중의 한 놈이 잘난채 하면서 뿔 까불까불까불 아 지금 배경음이 비슷하잖아요 그 중의 한 놈이 한 놈이 잘난채 하면서 로파파 비오네요 진짜 짜증난다 진짜 나의 모험은 여기까지일지도 왜 갑자기 비가 올까 왜 아 못나가서 아 아 생짜증나네 진짜 잘봤죠 어떤 느낌인지 쉬워요 나 좀 친해졌나 어 8개다 나 좀 있으면 나 진짜 센거 나와 어 뭐 뭐 이런 돈 들고 저기서 죽는게 사람이냐 웃기겠지 맘껏 웃으세요 아싸 알 빠우쳐 빠우와우 우루 나 이거 지진으로 바꿔야겠다 다네의 칼은 다른 애 다른 애는 안 때리거든요 아군을 안 때려 상대만 때려 그래서 다네의 칼이야 근데 나 지진 골라야겠어 아 아이템 잘 떴는데 근데 라이벌 짜증나가지고 잘 됐어 어차피 아쿠아단이라서 맞아요 아니 아니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거야 진짜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김치버거 보고 왔는데 포켓몬 안 한다면서 또 하고 있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오래됐어요 영상이 찍은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때그때 갈라아 단일타입일도 테라피스로 바꾸면 쓸 수 있음 Option 열턴 가능하겠죠 열턴 Heroes 마이 어디 그cir 백 아 배고프다 나 왜이렇게 배고프지 지금 나 갑자기 배가 고파요 생 짜증나네 배달 시키세요 지금 저보고 배달 시키려는거야? 생 짜증나네 이 샹한사탕 해서 친밀도 10까지 멀리 볼까요? 물론 이번에 깨겠지만 3,4대 챌린지 할 때 쓰니까 멀리 볼까? 레벨 10은 될 것 같은데 사탕 주고요 이 샹한 힘 아이비? 어서와 풀비행이야 말이 돼? 아 생각해보니까 풀물 다 곤란하네? 불이 나와야되네? 어차피 풀 단일됨 아 심 짜증나네 뭐였지? 나 몰빼미? 나 몰빼미야 이름이 풀비행 나중에 풀된다메 알케 파라꼬 이름이 파라꼬래 진짜 웃긴다 그죠? 풀보스트나 풀격투들 시작 좋아요 레벨 10 아 노란색 떴는데 아 이거 필요할까? 필요할지도 몰라 나 잡아야되니까 어 레벨 11도 돼? 그냥 뚫어버리네? 뭐야 이거 뭐 칼춤이야 칼춤같은거 이렇게 웃기네 저거 왜 저러는거야? 이 자식이 그냥 오늘 왜이렇게 표도감 과살매 하나쯤은 괜찮죠? 자 포차나? 이 자식이 지금 맑을때 뿅연 많이 해주서 수츠로 만들구요 쭈살렬매 쭈살렬매 하나 먹고 KC 뿅연 자 수츠로 만들고 날씨 맑을때 빨리 수츠로 만들어야되요 실버코롱 실버코롱으로 레벨업 어차피 나 딴의 칼로 때리니까 아 망키도 좋은데 아 망키도 좋은데 내 우승 멤버죠 우승했다는 증표 자 수츠로 만들구요 친하니까 자 도깨비볼 자 몬스터볼 자 쭈벳 바위타의 공격은 잘 안맞.. 안맞을수도 있어요 명중률이 조금 안좋은게 특징인데 굉장히 파워풀하죠 날씨 아 꺼졌네 딴의 칼 나왔다 나왔다 야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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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있는데 다크라이 아 진짜 시행짜진다네 왜 하필 좀 있는거 나오냐 어 R기술 좋아요 그럼 괜찮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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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얘 랜드로스 아니야 토네로스야 근데 얘 있잖아 이미 나 있었네 아 진짜 시행짜진다네 왜 이렇게 중복만 나오지? 특공이 상승 나오 아 나 속였어 제발 이 샹은사탕 해야될까? 친해지자 7월 25일이 중복이래요 아 아 아 아 이런거 해야되 갱신 어 이쌍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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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잡아서 열매 적출 물 호스 좋아요 지금 날씨가 맑아가지고 하나도 안아프거든요 포켓몬 정보 들어가서 맨 왼쪽위에 사탄 개수에 마우스 올리면 침밀도 몇인지 나와요 조금만 더하면 되겠는데 호수, 해변, 섬, 해저, 레츠고 침밀도 금구슬 로또스 아 이 새끼가 디질래? 루팍하면 질뻔했네 펄커? 안해 흐 저 운동 안해요 그리고 샤운다 다음에 라이벌이니까 아침 햇살 빠밤 빠라바라밤 그래도 큰 궁극술이 낫겠지 빠밤 빠라바라밤 쟤 뭐야 사춘기에요? 쟤 왜저래?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뿐여내야지 봐봐 나 그거 되면 진짜 좋은데 나 원시즌 한번 하고싶다 이 셰키가 빼서 먹어 내 열매를? 메가링 먹어야됨 아 대여루 왜 대여루같은걸 했지? 갑자기 잘나가다가 잘나가다 대여루를 꼬라박네 뒤져 확장 봤구요 갱신 좋아요 링 하나 이제 또 받으면 되요 하나 모았어 빠바방 두명 두명이면 오히려 좋아요 샤포님! 샤포님까지 깔끔하게 꼬지보리? 넌 이거야? 어? 이씨하면 사탕 친해져야지 콘치? 두두둥 40개 있어 과살매? 과살매 하나 있는데 갱신 한번 하자 어때 마지막 기회거든 아 두두둥 꺼지시고 호수홍국은 이따 로퍼파한테 저터지는 각인데 크크 되게 잘 웃으시네 무쌍인가? 자 상처약 줘야겠다 어떡할까 너의 너의 데미지는 반절로 줄어들었는데 그럼 반절로 줄었다가 또 두 배가 되니까 한 배네? 그죠 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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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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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어디 어디 어른한테 배꼽을 보여주고 다녀 해변이면은 땅 나올 확률이 얘 얘 얘 그거 되나요 얘 그거 돼요? 얘 반절은 땅 아니야? 해변이면 좋으신거야? 모래성의당 그래 모래성의당 그거 좋아 개 개 좋아요 모래성의당 나와라 아 제발 모래성의당 고스트? 내가 고스트 잡을 일이 있나? 고졌고 그리고 커신 커신은 뭐였지? 커신은 뭐 잡지? 그리고 모래성의당 고스트 땅 아닌? 맞아요 두번 안맞아? 아 여기 지금 햇살 다 써버렸잖아 쟤 때문에 아 골드꼬롱 진짜 싫다 아 골드꼬롱가 두마리 나오게 하기 찾아 많이 나오게 해서 찾아 그란돈 쓰시면서 불평불만은 엄청 많네요 어 어 상처야 아 이창한 사탕 아 플라즈마 플라즈마 좋죠 플라즈마 플라즈마 좋아요 해 충전 됐으니까 한번 태워볼게요 찌진 야 이거 찌진을 바꾸자 찌진을 바꿔 다른의 칼 이거 아닌거 같애 찌진이 맞아 깔끔하게 가자 휠구 뭐야 휠구 가라 휠구야 학장 두개 이제 동료만 어딨면 돼 아 아 땅이지 돌사리 얘 땅 되지 않나 안돼 떡보야로 그냥 얘 그거야 옹골참? 규살려면 이렇게 처먹어? 더 안먹겠지 아 나 얘 얘 있을 때 아침에 쉬고 싶은데 아침에 쉬고 싶은데 아 먹을까봐 못 건들겠다 얘도 좋은데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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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는거 좋은데 앗 띠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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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나와? 어 그리고 나 그거 먹었는데 코롱 먹었는데 왜 안돼 이거? 코롱?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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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야 토로토가 일로와 몽골참도 빼버렸죠? 어? 이거 뭐야 행복의 아리다 어? 이거 잡을까? 어? 뿅연! 뿅연으로 살살 오케이 그 새끼가 알을 낳았네 오케이 징 아 바다로 왔어 아 속상하네 아 내놔 아 나 경험치 많이 먹는데 이거 할 필요있어요? 으응 비..비로 바꿨다 개새끼 비로 바꾸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럴때 어떻게든 뭐 먹는게 좋아요? 얘도 좋은데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처음에 금구슬이 의미가 있을까? 어? 아..비로 바꿨어 짜증나네 진짜 어? 과사열매있다 어? 과사열매있다 사슬묶기 레전드 크크크 리새미 열매있다 아 사슬묶어서? 아 저거 같은데? 이거 알 빠우쳐 아 자꾸 나 디버프 걸어 바꿀게 없어 바꿀게 없어 아 아 어택 2칸 10피드 2칸 암 해머 아 하늘 나는 놈 이거 때려야되는데 그니까 땅을 비행이랑 비행이랑 그 그 풀이 나 괴롭히잖아 비행은 바위로 공격하고 풀은 불꽃으로 잡으라는 이 알기술의 이 묘한 이 가르침 근데 원시의 힘 별로긴 해 원시의 힘은 알기술이 아니야 암 해머 이거 좋아요 뚝배기 다 터뜨리는데 이거 악 만나면 이게 물공룡이라 히피드 떨어지는데 왜함 나중에 이건 배울 수 있으니까 아 음운 열매 먹었어 앗싸 골든펀치 이건 뭐야 어 신비의 물방울 일단 잡자 물 땅이 있어요 아 물 땅이 있어요 아 왜이렇게 아 씨바 잡아가지고 이거 이거 내보내는거 안돼요? 이거 내보내는거 안돼요? 아 조졌다 호롱이 터졌다 어? 아 안나가지네 나 지금 공격력도 줄어들었는데 아 나 지금 공격력도 줄어들었는데 아 다행이야 물기술 안써서 스피드 크게 올라감 오케 스피드 크게 올라감 오케이 엄마리 스피드 복구 했으니까 오케 연락해 스피드 복구했으니까 으쌰 으쌰 오케이 갑자기 왜이러지 따로따로 때려야되는데 으 내가 먼저 줘 어 뿌시 아 뿌시 침착해 뭐가 자꾸 나 타는거 같다 아 골드코랑 시노우볼링이 아니 비바라기로 만든다와부터 조졌어 내가 먼저 줘 39레반이었으면 사망했다 나 샤탕먹어가지고 살았다 어? 트리토돈 됐다 됐다 총 얻어도 되나요? 총 얻어도 돼요? 해적까지 내려와줬어 트리토돈이 물방울도 줘야지 잘해줘야지 앗 날씨 좋거든? 이 친구야 죽겠지? 앗 던질 틈이 없네 던질 틈이 없네 던질 틈이 없네 야 한턴만 딴거 하면 안되냐? 하.. 짜증나네 진짜 왜 이렇게 해야되는건데 내가 체력도 드럽게 많아 짜증나게 체력도 드럽게 많아 짜증나게 아악 아 일단 살아 다 뒤져 그냥 지금 안맞았지? 땅은 원래 안맞아요? 지진? 아 명충 떨어졌어 아군 트리토돈하고 상대 트리토돈하고 상대 트리토돈 다 안맞았네? 다시 잡자고? 위험한데 얘 죽겠다 눈에 맞춰 눌리기 눌리기 뭐?? 맞던데 안맞았다 특공 올라갔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점착 점착 트리토돈하고 저수 트리토돈 아니 마중물 트리토돈하고 두마리 어 락캡쇼 락캡쇼 하나정돈 괜찮죠 락캡쇼 그란돈 10개 됐어요? 락캡쇼 든든하다 그지 양식장 트리토돈 양식장 여기서 트리토돈 다 잡자 아 안맞았네 아 바꿔주지 바꿔줄걸 그러면 이제 햇살도 이제 그거 되고 교체하겠습니까? 예 전기네 여기서 충전해놓자 아 없네 얘는 없네 특수공도 올라갔어 물로 오히려 공격하니까 올라갔어 안통하지 물방울? 나 줬어요 어 아 줬어 안줬네 새끼 ודה 교체 왜냐 그란돈이 돈 벌거든 햇빛도 만들고 아침 햇살 아 지금 쓸까 얘가 더 좋겠지? 얘 특공 떨어지는 트리토돈 근데 마중물 트리토돈 얘는 방어가 올라가는 트리토돈 점착 트리토돈 근데 얘는 스킬이 구린 트리토돈 마중물 줄께 마중물을 아까 굉장히 잘 써먹었거든? 상대방이 잘 몰라서 그냥 써 물기술을 땅이니까 은근히 물기술을 유도해 얘가 이제 이 샤워사탕 필요없어요 아우 리셉열레 사탕은 이제 필요없어 이 샤끼가 날 꾀메?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나 그거 없어? 과사염이 없어? 과사염이 없어? 이 샤끼가 날 꾸메? 좋다 이제 벗겨주시고 이거 써야될 수 있어요 이거 써야될 수 있어요 이거 써야될 수 있어요 오 좋은데? 스킬 시킬샷 좋은데요? 예? 됐다 암아까오 왜 암아까오로 바뀌었냐? 파라꼬가 암아까오에요? 아크렛? 아 놀랐네? 응 끝날 했죠? 베어르 베어르나 일로와봐 뒤져 턱없니? 턱없니 엑스라이즈 얘 스피드 빠른 드래곤 아니야? 드래곤 얘 뭐예요? 용 뭐예요? 용..용..용 땅이야? 아니 그냥 용이야? 그냥 드래곤 학장 에잇 학장 다 먹었어? 전기. 오케이. 쉬어가. 물. 이거 채. 이거. 그거 하자. 불 충전해 주자. 얘가 밀까? 그냥? 어차피 레벨 다 찼으니까. 와자베우. pp 에이드. 이제 그란드님 출격 그래서 가뭄으로 만들고 찌진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갱신 아싸 찌독 찌도 좋구요 배포문호 찌진 비바라기 꺼져 관장 아니잖아 플라스파워 관장이야? 관장 50인데 30도 나왔어요? 아 30도 이번 관장 30이구나 거기다 물관장이잖아 아 진짜 심짜진나네 진짜 치료해 주기 싫은데 지지 아 짜증나네 이거 주기 싫은데 이 시장은 사탕수였어 뭐야 괜찮아 아 지방이 있었어 개새끼 지지부진한게 이렇게 하면 그만이야 오케이 누르기 썼다 너 실수에서 마중물로 구제할 필요 없어 돈 벌어야 돼 에이 돈 아까워 처음 받네 나 아단 아 돈 아까워 어 동굴 가자 어 화산? 불? 음 Roosevelt 얘도.. 얘도 우승은.. 그거에요 주역이에요 크로베스로 깼어요 과거의 동료를 수치로 만든다 방어 특방 어? 얘 그 방어 특방으로 바꿔주자 마중물 트리토던 특공이 깎이니까 방어가 올라가니까 아닌가? 특공 올리는게 맞죠? 트리토던 할게 뭐죠? 아 뭐죠 이 쥬래기는? 스탯 올라갔다 어떡할려나 스탯 올라갔는데 어? 원쉐임 왜껴? 왜에껴? 피피 없어? 피피 없어 추억의 선물 추억의 선물 그냥 추억의 선물 가지고 가 잠 안자 스탯 올라갔다 이 쥬 러시아 이 쥬 러시아 içer아 이 쥬 러시아 줄 아고 음 이 쥬 러시아 지하 학장에다 알이라서 하리붕? 나왔나! 성공선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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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 좌석들은 내 피피나 빨아먹고 기억버섯 물에 파동? 조금만 탕류 배워놓긴 해야되는데 근데 나 얘를 끝까지 쓸까? 나 피피맥스를 먹고 싶긴 한데 엑스 얼마짜리야? 없네? 없네 애초에? 천원 이상이네? 어차피 그란돈스 잔슨? 나 스탯 올라갔는데 어떡하죠? 불꽃 펀치로 바꿀까? 뿌연을? 80인데 그거잖아 물공이잖아 나는 구지가 아니고 훨씬 차이나요 얘 끝까지 안 배워 히트 스탬프 나오면 그걸로 반감이지만 무게발로 레쿠자 잡을 수 있긴 합니다 히트 스탬프가 안나오면 그거 배워야될텐데 불꽃 펀치 배웁니다 뿌연? 꺼져 아 어떤게 얘가 마중물 마중물로 바꿔 불꽃 펀치 불꽃 펀치 오 센데? 트리토돈? 내가 특공형으로 바꿨더니 센데요? 생뚱 맞죠? 생뚱 맞죠? 특공이 상승? 얘 키워줘야돼 어? 이제 잡자 벚꽃 에피소드 안에서 벚꽃 그럼 다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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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벌어야되는데 아싸 열매 악쥐? 나쁜땅이잖아 악쥐에서 나오지않나? 악쥐로가자 선지! 선지해장국말고 악쥐해장국 어때요? 선지해장국말고 악쥐해주고 또 내주셔야겠다 풀꽃 펀치 드리브해서 쉰내나는데? 쉰냄새나면 연락해 꽈살매 필요하죠 제 다음에 방출 쉰냄새내낸 잠깐만 나 이거 또 확인을 안하기 시작하네? 80 없죠? 쉰냄새내낸 어 떼구리 아 아까 딱구리있었는데 아 짜증나네 아아아아악 아 아까 던질걸 오케 월드류 아 쟤 어떻게 잡지? 타 죽을텐데 아 이거 안다 안다 아 죽을까? 아 죽을거 같애 두배라 아아 무조건 죽어 이거 무조건 죽어 진짜 어 오 잡히네 모래 해치기 모래 해치기 연락해 예예예 아 나 내보냈어야되는데 아 나 내보냈어야되는데 영중률 떨어짐 영중률 떨어짐 금속이 막아줘 아이다 그런돈을 밀어 별거 파어어어씌 자 돈도 벌고 별거 파어어어씌 거부광 지금 썬이죠 지진 베오르 하루바바 롤드류 롤드류 롤드류는 지진을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면 배워야지 이거 드릴라이너 굳이 할 필요있나? 브레이브클로 안먹히는 애 있으면 브레이브클로 해야되요 단일 대상할때 필요하긴 한데 지진으로 바꿀께 희귀도 고정 근데 열사해야되지 필요없죠 로그 로그.. 로그 볼.. 나 전에 돌려봤거든? 무한.. 무한 달리기 할때? 또 로그 볼 나왔어 나 전에 했을때 로그 볼 먹자고? 로그 연락해 풀어주고요 이렇게 하는거야 자 그러면 다이 밴드랑 링 다 먹었죠? 이제 원시그란돔 준비 그리고 닥트리오도 잡아주고요 던져 안되네 던져 아 터져 죽을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렉 아 아 아 학생 hey 학생 쒸 걸든파 오 맘마드 좋아요? 고지는 구리고 죽여버릴거같은데? 갑자기? 아 죽이겠다 쪼졌다 나 전체 다공격하는줄 모르겠어 어? 아니네? 아오우 살았다 뭐야이거? 뭐야이거? 아 또 과살면 먹겠다 지구력 공격을 받으면 방어력이 올라간다 이거 좋아요 공격 떨어지고 특수공격 올라가고 피피 올려줄 필요없네? 스페셜 업할까요? 트리... 트리... 트리토돈 하나 놔주죠 쌍 트리토돈 건네주기 니나주기 스 오 코리갑 코리갑 좋아보이는데? 갑이잖아 이름부터 갑이잖아 코리갑 아 근데 또 이거 때리면 뒤질거 같은데? 옹골참 있어요? 옹골참 있어요? 어? 그럼 옹골참 확인 면접 옹골참 면접 있다 옹골참 면접 보고요 호리갑 그리고 오 근데 트리토든 좋거든? 난 차라리 닥트리오가 필요없어 보여 닥트리오 진짜 개쓰레긴데 순수 땅은 만맛에 있으니까 꺼지시고 고급상처야? 연락해 어? 아 닥트리오 어? 얘 기가 어스 얘 되지않나? 기가 어스? 땅 되지않나? 기가 기어스인가? 기가 이어스 최종이에요? 아 씨 생 짜증나네 이럴때 이럴때 좋은거야 그거할때 다네에칼이면 그냥 조져버리거든 근데 어차피 트리토든 죽어도 되잖아 죽어 들어갔어? 뒤져 어차피 안맞았다 경험치 없는애 쟤 죽을수도 있으니까 진짜 빠르다 어차피 땅 가르기 꿀드릴로 꿀드릴로 할거면 땅 가르기 아니지 꿀드릴로 낫지 왜냐하면 이거는 비행을 못맞추잖아 아 근데 이거는 고스트를 못맞추지 꿀드릴로 남길게 쟤 쟤 슈퍼볼 하나 먹어주고 어! 폭타! 불 나 불필요핸데 다 잡고 싶다 볼드를 일단 잡고 그란도 있는데 굳이? 쓰읍 포카는 메가진아도 되고 아주 유명한 타켓 포켓몬입니다. 아 그래요? 찌진 쟤 왜이렇게 쎄? 그리고 데미지가 4배인데? 2배 2배는 버틸려나? 우와 죽을 뻔 아 쟤 잡으면 누구쓰지? 아 심 짜증나니 진짜 하드록 아 이거는 얘 해야겠다 점착 트리토돈 빼야겠다 암트리 암트리 빼래 야 여기서 생리.. 생.. 생리별에? 너무 가슴 아파요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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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다 욕심인가? 욕심이겠지? 슈에 슈퍼볼 렛 슈퍼별 흉 아 짜몽열매 두갠데 과사열매 사막 오 사막 산? 산에 뭐가 있는데 사막가면 자기과신 앞 앞비바를 때 산가면 황무지 또 악재야 한카리아스는 어디서 나와요? 사막? 사막이 한카리아스? 알았어요 산 갈게 절벽해 절벽해 멘버 좋은데요? 몰드류 트리토돈 물 불 강철 그냥 순수땅 얘 나중에 강철 생긴다고? 불 불 그리고 나 이거 학장까지 다 챙겼고 90 관장밖에 없지 않아? 관장밖에 없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찌진 4배 백스 어? 거대콧불이 근데 나 불이면은 불도 불로 버텨야 되나? 누구 치워야 돼? 맘마드가 맘마드를 치워야 되나? 맘마드는 왜 좋아요? 맘마드는 왜 좋은거야? 잠뻑처럼 생겼네 딕이 못생겼다 그죠? 흐흫 어이 분배가 깔끔하네 분배가 깔끔해 오늘 미용실 갔다가 방장 만났어요 실물 진짜 개 존잘 맨 근데 머리 이쁘게 해놓고 왜 또 산발이야 싸인 고마워요 게임 집중하고 있어서 끝나고 말하려는데 졸래 뒤질 것 같아 이게 산발이에요? 이쁘게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몬스터볼 재고 처리 오케이 코리갑을 빼? 옹골참인데? 옹골코리갑인데? 근데 다 느려가지고 다 얘 폭타도 느리고 코리갑도 느리고 맘마드도 느리고 몰드류 빠른 애 하나는 있어야 될 거거든 막타 한 번 팍팍팍 쳐줄래? 나중에 제가 하도 바꿔가지고 체력 너덜너덜한 애만 나중에 남을 때 팍팍팍 쳐줄래가 필요하긴 함 닥트리오 버리지 말았어요 몰드류도 빨라서 얘도 좋은데? 안 돼 느리네 근데 얘는 그냥 땅이다 그치? 그냥 땅이라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둘 다 똑같네 아 특성이 점점 올라가니까 맘마드가 나을지도 근데 한 턴 한 턴을 맞아줄 수 있다면 근데 얘는 그게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아 공격이 떨어지는 맘마드야 한 턴 보스 상대로 무조건 한 대를 때려줄 수 있으면 맘마드가 더 좋아? 어차피 둘 다 빼야돼? 진짜 말 되게 심하게 하네 몬스터벌 피샤한 사탕 맘마드 피피 피피 에이드 맘마드 무한 다이노 혼자 잡음 어떻게 잡아요? 못 잡잖아 아 독을 흡수하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땅 타입이 무한 다이노랑 상성이 좋네 독이 안 묻고 맘마드가 그 정도인? 아니 그 정도 아닌데 호드가 떠는 거야 맘마드 억바하지 마세요 어? 빠사 열매다 내놔 하.. 뭐하지? 이 샤한 사탕 주자 나도 모르게 잡을 뻔 면접 바로 서류 통과돼가지고 바로 면접 볼 뻔 나도 모르게 아이템도 없는데 호뿌리 배울 건 배워야죠 좀 찌꺼기 같은 게 많다 그죠? 그래도 준수하네 배치가 뿔 찌르기 빼야지 뿔 찌르기 빼야지 디펜드 업 돌머리라 돌진 안아픕니다 아 그래? 돌머리였어? 나 그냥 고른거였는데 병건이 매니큐어 이쁘네 병건이 매니큐어 이쁘네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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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돈이랑 깔맞춤 했나요? 땅 불 아 아 아 딱구리로 바뀌었어 딱구리 잡을 필요 없죠? 거대 딱구리 되나? 얘도 뭐 되는 것 같은데? 아 알로라 딱구리 아 알로라 딱구리구나 돌타입은 다 왜 이렇게 여기에 몰빵이야? 돌타입은? 죽이자 빨리 터질로 아 옹골참 아 개새 불 불 대문자 불 대문자 필요 없죠? 난 어차피 공격으로 하니까 불 대문자 필요 없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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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퇴근이 없었는데 아싸 연결을 끈 잠깐만 코뿌리 아니야? 거대 코뿌리 코뿌리 아싸 근데 거대 코뿌리 안 이뻐 그냥 코뿌리가 더 이뻐 저거 사실 좀 상해 그죠? 솔까말 징그러 퇴근 교체 한 번 해서 거대 코뿌리 아니다 볼두류 퇴근 퇴근 쇼파 공격을 크게 떨어뜨려? 연락해 내가 본거 그 어? 뭣이냐 뭣이냐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이거? 도둑줄? 아싸 여러 번 때리는 거 해야 되는데 그죠? 나 이거 여러 번 때리는 게 없는 거야 짱하네 폭탑 퇴근 얘가 밀까? 그냥? 한 번? 없네 불기술이 없네 퇴근 퇴근 이 새끼가 아 몰두류 느려? 나 얘 빠른 줄 알았지 왜? 야 몰두류 왜 빠른 줄 알았지? 빠른 애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야 너무 느린데 지금 파티가 빠르게 생겼잖아 딱 봐도 아 별로 안 빠르네? 특성 있어야 돼요? 특성 있어야 돼요? 라이벌 만나는데 라이벌 치료해 줄 필요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빛 코뿌리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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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뿌리로 갈까? 돌머리 아닌데요? 하드록인데요? 피레침은 왜 있어? 어차피 안쓰는데 아군이 방전같은거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건가? 오 좋다! 근데 10피드가 너무 느리다 잡아? 뭐 빼 거면? 만마드? 만마드 빼? 만마드 빼는게 나을지도? 지진하면 죽으니까 살살살 코뿌리 있는데 왜 잡음? 싹 싱터내지 피레침 코뿌리 전기 쓸 때 바꾸자 전기 쓸 때 전략적... 근데 다 바꿀 수 있네? 전.. 전기 쓸... 전기를 애초에 안쓴다 다 땅이라 . 안써? 자 설설 이제 체력 회복해 줍시다. 플로 솔트. 여쭤 못쓰죠? 아 라이벌 만날 때 바윈데 나 그냥 밀 수 있겠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원시의 힘? 지진? 안 해도 될 것 같애 군도술 구식관장염 풍란? 나 처음 본다 풍란 아 철이구나 철이야 비행이야? 괜찮아 거대폭들이 불렀어 안 맞았다 꺼져 아 더 빨라? 되게 약하네? 제 딱 봐도 그거 형인데 특공형인데 일부러 안 썼죠? 그 다음에 원시의 힘 미래의 예지? 꺼지시고 아! 훔쳤다! 맘받을 거 훔쳤다 어? 퇴워 어? 나 원시의 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잡자 일단 또 훔쳤다 계속 훔쳐 아 과살면 하나 먹었어 짜증나네 진짜 갈쿠리로? 쓰읍 갈쿠리로? 포켓몬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폭탉 폭탉 없었어 뿌허 근데 얘 느려 터졌는데 뿌허가 안되죠 뿌허 있다 배울게 너무 많은데 트링룸 안할거면 뿌연이 낫죠 화풍 폭탄 유명함 스톤샤워 어? 얘 공격형이었잖아 쌍둥이 터뜸 터뜸 훔쳐 미션 열면 훔쳐 감석포 어? 이거 좋은데? 감석포? 뿔들이를 빼고 낼까? 자석으로 그냥 때리고 잘 쉬어 어? 백서 곧 라이벌입니다 풀이거든? 풀고스트? 잘 막히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진 단스겠죠 스페셜업 니걸간다고 오바라 안 바꾸겠죠 불펀 왜이렇게 느려져요 왜 느리냐구요 얘 이거하면 솔라빔 할 수 있는데 원시그란돈되면 솔라빔 그냥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 지금도 써? 근데 풀 쓸 일이 있을까? 암흑가오 암흑가오에 대여를 격투해 요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물 잡을 때 줘 아우 간지러 훔쳐라 좀 아 저 불이 훔치고 싶다 더 길 흐르고 하하 하하 액스 라이집 집 라이집 스페셜 올라갔네? 이 자식아 침덩이로 깔아 뭉개고요 아 마기라스 마기라스 반갑죠 평소대로라면 싫은데 돌압 느려 터졌거든요 마기라스 나 뭐 갖고 싶냐면 딱딱한 돌 나 이거 딱딱한 돌 갖고 싶다 콧불이 줘야지 사와서 찌잉 찌잉 가져와 가져와 아 살살 때렸어야 됐나? 아 살살 때릴걸 아 살살 때릴걸 살살 그냥 계속 긁어낼걸 그죠 어차피 비접촉기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그럴걸요? 찌진이나 채워? 찌진이나 채우죠 그.. 찌진이 뭐예요 이 못생긴건 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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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헷갈려 불하고 땅이 좀 헷갈려요 땅이 불을 공격할 때 돌이 불을 공격할 때 두배 근데 공격받을 때는 받을 때는 한 배 어 폭타다 하드록 하드록에 시피드가 그냥 떨어진 폭타가 났죠 시피드 깎인 폭타 아싸 선제공개 없으면 더 한턴 쇼라 하드록 겁쟁이 시피드 아 열매 다 날아가 열매 3개탄 시피드 폭타 필요 없지 않나 놓고 갈게요 놓아주시겠습니까 예 포인트 맥스 아침 햇살 주자 오 마그마의 부장 이름 멋있어 보이는데 우와 멋있다 메가폭타 근데 메가 어떻게 해 메가 할라면 아 있지 다이밴드 잠깐만 구슬 떠야잖아 메가 나이트 얼음 상태가 되지 않나 아 하드록이 훨씬 좋네 근데 스탯은 좋은데 10피드 안녕하세요 아 10피드 자, 거수! 나 뒤져도 된다 어? 안 뒤졌네? 땅 비행이 있어요. 글라.. 글라이온 해변 100 100은 쉬어가는 구간 제가 판에 미루잖아. 눈깔이 여기 달려있어 이거 하나 챙겨줄까요? 용하 열매? 1 이거는 희귀도 고정이다 솔직히 근데 로그 볼 나올 것 같애 메테오빔 있다고? 뭐야 이거 주인데? 매진할거면 부정받고? 매진있는데요? 폭탑? 아.. 좋아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돈 벌었어 돈 벌었어 로켓슐이 있다고? 아.. 내가 한거? 아.. 내가 한거? 아.. 또.. 아.. 아.. 트리토드운드 아우 초반이라서 죽으면 안되는데 따라가겠죠 학장이니까 학장이라서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원시그란돈 원시그란돈 변신합니다 원시그란돈 되고싶으면 연락해 아까 섞어가지고 다이 맥이 나온게 아니 메가 맥이 나온게 신의 한수였죠 자 주워온 글씨 써주구요 너 이제부터 죄인이여 이렇게 하면 물기술을 안맞아 얘가 물기술을 안맞아요 물이 안마..안 아파 사기가 돼버려 그럼 폭타가 남..좀 애매해지네 폭타도 세잖아 세지잖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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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화를 넘..뭐..뭐야? 나 넘겨버렸어 뭐야? 특성이 뭐냐면요 특성이 뭐냐면요 날씨로 바꾸면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될걸? 계속 영원히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날씨를 못바꿔 내가 있는 한 엄청 강한 태양빛이 되는거야 메가레쿠자 어 몇 명만 돼 몇 마리만 가이오가 뭐 이런 진화한 가이오가 막 이런 얘들 얘는 서로 대등한 존재만 지울 수 있어 못 깨면 말도 안된다? 잡을꺼니까 하이파워볼도 하나 가져가자 개유치의 설정 자 이제 물이니까 이렇게 쉬어가는거야 아침을 살려 여유있게 티타임도 가지고 그러다가 아 고대에 그만 이것도 좋은데 포인트백스 일단 고대에 그만 아재요 나서지마소 사랑 사랑동이? 가서 사랑이나 해 음겨붓기 자 갱신합니다 아이템 마련 우아악 피기도 고정하고 돌려? 미친지 자 마스터볼 하나 가져갑니다 아 부시 이건 부시죠? 나이트 나이트나올라나? 나 부시 있는데 더 줘도 돼요? 뭐가 좋지? 다른친구죠 폭타? 나중에 무안다이노한테 뺏기면 재앙이 제일 안쓰는 애 폭탄 제일 안쓸 것 같아 왜이니 발? 이 새끼가 뭐 가져올까? 자몽 열매 가져오자 나 자몽 없거든? 갖고 왔어요? 안갖겠네 아 자꾸 안갖까? 왜 자신나게 자 다음 관장이고요 매너단이고요 매너단의 관장 윽우지 끝에 대지 하시 선 하시 선하고 그냥 선이랑 돌 좀 센 거 없나? 물리형 돌 갖고 싶다 파이퍼볼 어 이건 솔직히 마스터 있으니까 고정해 아 골라버렸다 돌려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시탯도 올랐어 다음에 바뀔 때 또 시탯이 올랐더라 불꽃펀치 아이스크림 선제공격 손톱 플라스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분화 지불하고? 근데 분화 내가 쓸 수 있을까? 얘? 시피드가? 시피드가 분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화 못 쓸 거면 펀치하는 게 난데 그리고 특공이에요 분화는 이거 다 했고 아예 안 쓸 거 같긴 한데 얘가 좀 애매하다 브란돈? 쌍두형인데 차이 좀 나요 공격에... 해서는 시피드가 나쁘지 않긴 한데 시피드가 나쁘지 않긴 한데 아참 여러분들 그란돈을 볼게요 90밖에 안 되네 시피드 불꽃... 불꽃 펀치가 나 먼저 못 때리면은 이거 데미지 확 줄어요 딘파티에서는 제일 빨라요 디네의 칼을 다시 잡는 거 어떨까요? 아 그 디네의 칼은 원래 없었어요 알기술 거예요 어? 있네? 근데 디네의 칼은 별로야 아 이제 솔라빔 아 이제 솔라빔 이제 계속 되니까 솔라빔 괜찮아 차라리 솔라빔을 배울까? 비행 빼고 비행 저거 60밖에 안 돼가지고 솔라빔이 날지도 근데 레쿠자 나오면 또 바뀌잖아 날씨가 그럴 거면 뿐하지 아니 뿐화가 이사람들아 먼저 맞으면 약하다고 뿐화가 렛쿠자가 먼저 때린다고 어? 먼저 안 맞으면 됨 교체 타이밍에 쓰라고 이 정도로 고민할 일임? 아 고민할 일이야 뿐화를 쓰라고? 아 진짜 뿐화는 아닌데 오케이 해볼게요 아니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고야 애껴 왜냐 5개밖에 없어 야 락해 아 이거 돌 돌땡이 돌땡이 좀 약간 공격률 높은 돌땡이 쓰고 싶다 뭐해 뭐해 이게 없어요 기술 머신이 나와야 돼 불퍼는 기술 머신이라 다시 되살릴 수도 없는데 괜찮아요 뿐연으로 바꿔도 되니까 보스죠 보스죠 이제 보스니까 두 개 할 거면 되살빙 바나누 고든 펀치스 데스판 얘 뿌유야 뿌유 안소가 안소가 내가 전에 봤어 데스판 얘 뿌유입니다 시끼 시..시피드 느린데 어? 뿌유 아니네? ㅅㅂ 봐봐 피 달면 약하되니까 아 두비꿀에서 좀 셧어야됐나? 샴샴 드레 샴샴 드레 얘 뿌유인가? 세계의 뭐 특성같은거 있을거같은데? 아 부유있네? 개새끼.. 큰일날 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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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돼도 분화가 나.. 왜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까.. 부자유친? 아 계약하잖아아!! 시바 시바 체력 길에 데미지라 그래 그니까 별로라고!! 내가 말했잖아 별로라니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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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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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년으로 바꾸면 돼요? 잠깐만 부자유친이면은 왜 부자유친이야 아 패시브인 파 줬다 아 건네주기 줘야 되는데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메가폭탈 저거 해도 안돼 안돼 안돌아 아 지금 노란색도 껴있어가지고 좋거든 생각해보니까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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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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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브란돈이 특공 개체 값이 높아서 성격만 특공형으로 바뀌면 대제임, 술라빈, 분화 이렇게 가면 좋은 근데 성격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가 좋은 분화는 다른 걸로 바뀌는데 아 그래요? 분화는 다른 걸로 바뀌는게 그럼 뭘로 바꿔? 아싸 용화열매 아싹 과사열매 느꼬올라 먹다 남은 열매? 아 이거 과사열매 먹는데 쓰면 과사열매 아 썼네 이미? 아 짜증나 계속 뭉탱이로 바꿔줘 자 깨 얼음 깨 배 등딱지 다 깨볼라니까 바이로 히트 스탬프 좋음 무거울수록 공격 시계 들어감 히트 스탬프로 바꿔? 나 엄청 무거울수록 나 엄청 무겁거든 계속 훔쳐 훔쳐 또 훔쳐 니션멸매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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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또 훔쳤다 마지막에 막타 히트 스탬프 기어워섯으로 배우는거 아님? 얼음 얼음땅 뚝뚜이 뚝뚜이로 용 잡아 뚝뚜이 이렇게 윔드 스탬프 슬픚 씻은 구체 하겠습니까? 아니 꼬프를 교체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군도 많나? 아개파도? 우와 꾸나 좋네 꾸나 계속 써야지 130 없어요? 피어가는 판 140도 없어요? 140도 쉬어가는 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쓴? 꾸나?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꾸나? 아 145라이브야 140까지는 없죠? 맥스 억! 양맥이고요 시피드만 좀 있으면 좋겠다 선제공격 손톱 트레셔 몰드류 주자 이거 몰드류 왜 뒤질라나? 때리기 전에 뒤질 것 같은데 10피드 괜찮으면 몰드류 어? 어? 나갔다 내 시피드 빠르거든? 맘목구리 시피드 80밖에 안되네? 음금 빠른 거구나?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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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디질 것 같은데? 오케 어? 왜? 아 원쉐임 올랐어 언제 올랐대? 아 필요없어? 소금물 소금물 좋은데 소금물 할까? 탕류 탕류보다 소금물이 더 나아 반절 반절 정도 상처를 입고 있으면 물 자체를 쓰기 힘든데? 물 자체 쓰기 힘든데? 어? 그러네? 물 자체를 쓰기가 힘드네? 어? 그러네? 아 이게 나아 소금물 특공이라서 저 대가리 안 벗겨지? 어? 방어 공격 나아 오케 자세히 이리와 신. 하?" 아 아 방어 공격 자세히 오케 오케 아 아 왜이래 성격들이다 분화 바꿀 수도 있어요 원시의 힘 줍니다 분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르토돈 주라고요? 원시의 힘 약해빠진거에요 계속쓰 잡을라고 지가 지 때리겠다 이거 좀 위험하다 아 눈숨기야 아 신 짜증나네 근데 어차피 다 구리네 아 어차피 구리네요 아 위험묻이 좋은데 아 뚜지 아 뚜지 나오지 아 아 근데 순특이라 특공 특공 특공이 올라가 아 진짜 생 짜증나네 아 근데 트리토돈 쓸거면은 얘 쓰는게 나은거 같아 그쵸 아 잠깐만 물 물 어차피 물 안써 어차피 물 안써 어차피 물 안써 폭타 쳐네? 근데 나한테 물기술을 쓰려고 할 때 트리토돈이 쏙 흡수해줄 수가 있죠 그란돈도 쏙 흡수해준다고? 그란돈은 쏙 흡수 못하죠 불이랑 땅이라서 4배 데미지죠 근데 그게 2배 데미지로 줄었을 뿐 아 데미지 면역이구나 근데 그란돈이 죽을 수도 있죠 그란돈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맘마드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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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랄인데 어차피 얘는 레쿠자가 바꿔줄때도 있어요 필요해 레쿠자가 필요해서 그리고 얘 공격 떨어지고 좀 이상해 얘 은근히 놔줘 맘마드 꺼줘 아 저 맘목구리 하나 또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갠데? 흥금구슬에다가? 흥금구슬에다가? 나쁘지 않아 또 회복됐어 조커빵으로 갱신? 금구슬 나오면 가져봐 뭐야 이 시끼는 자몽열매 내꺼다 아 과사열매 나 다 처먹어가지고 없네 이제 아 이 시끼가 아 근데 진짜 별로다 그죠? 날라가는거 진짜 별로다 원시그란돈 저거 짜증나네 데미지 너무 적어 근데 이런거 때릴 땐 또 특공으로 잡아야 아직 아직 남았어 맘목구리 아직 남았어 아 이렇게 열매에 집착한? 시태 열매 시태 열매 그란돈이 비어있어야 좀 훔쳐가죠 그죠? 개쌤 포켓몬 어떻게든 단점을 찾는데 아 아 진짜 데미지 더럽게 안 들어가 아 내 맘목구리는 두꺼운 지방도 아니고 진짜 운도 없어 뭐 뭐 잠깐 뭐 나 뭐 먹었어?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얼러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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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숨기 특방 시피드 아 또 왜 시피드야 아 눈 숨기는 뭐 기대도 안해 아 시피드가 더 중요한데 시피드 어차피 구려? 아니야 얘는 시피드 좋아요 색깔 있는 몬스터볼 표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성별 특성이다 바꿔? 시피드 개보다 낫잖아 아 특방이니 특방이 오르니까 그래도 그리고 얘는 지진도 없어 조깝다 얘를 과연 쓸까 내가? 음리 음리 음리나 뭉치나 이런거 배워야되는데 과연 얘가 내가 얘를 쓸까? 아니 또 나올까봐 뭉치가 맞겠죠? 왜? 얼어붙은 바람이 폭타 폭타 하품 배웠냐고? 안 배웠어요 근데 폭타가 하품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폭타 하품 좋으니까 하품 좋으니까 잠만보 하품할때 구리다고 하던데?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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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겹쳐요? 누가 하는게 낫나? 몰드류? 딱딱한 애가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딱딱한 애가 바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특빵이 안좋고 거대코뿌리? 거대코뿌리 정도? 물 흘리면서 물 흘리면서 애가 할까? 그럼 애가 하자 어? 다투곰 얘 좋은거 아냐? 얘 한배면 죽으면 안돼 죽겠지? 어? 어? 슬리콘 독자 방탄 긴장감이나 근성이 좋은데 어떻게 탁 피해가냐 시피드 특방 아 근데 할까? 빨라 빨라지면 조금 빨라지잖아 맘마드 쳐내죠 맘마드는 진작에 쳐놨어요 아 토리토돈을 빼야될 것 같애 스랑을 먹여서 폭타야 왜 눈치 보냐 폭타 매가지나 한단 말이예요 매가지나 버릴거야? 거대 코뿌리 버리세요 거대인데 타입이 먼저야 밥은 그럼 노말은 별로잖아 노말은 별론데요? 그러면 트리토돈한테 몰드류 줄까요? 몰드류가 용 공격 한번 받아야되는데 꼬라지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죠 용 공격 한번 받는거 꼬라지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은데 강철 뺄까? 강철 빼 꺼져 ㄷㄷ ㄷㄷ volleyball 니꺼 일단 없어 뭐야? 깜짝돼 나를? 아 뭘 처먹었어? 쟤 뭐 처먹은거야? 아 조커빵? 조커빵은 먹어도 돼 아싸 요정의 깃털 요정의 깃털 바로 손버릇 안좋아버리고 열풍 어? 열풍가자 열풍 고정하고 돌리라고? 아이고 고정해 분화 말고 이거 쓰면 되잖아 개보다 좋잖아 그거보다 분연보다 좋잖아 분연보다 기술 머신 찾는거 아니? 분화가 더 좋죠 아 그게 다 있어야지 먹죠 삐삐부터? 아 뭐 삐삐야 삐삐는 분화는 줄이면 반절되면 떨어진다 4가지나 폭탈하면 트릭룸 아래에서 성공을 잡기 때문에 좋고 반절로 바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바로 위력이 깎인다 50%로 깎이는게 아니고 뭐 다른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열풍이나 봐봐 95잖아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분다 아 나 깎이면은 난 볼론거 같은데 확 깎여 이거 아 시끄러시끄러 이걸로 할거야 열풍이 맞아 어? 5개밖에 안되고 어 다투어 뒤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분화였으면 못잡았죠 방탄 아 근데 특방방어야 특방방어 근데 기술 좀 가르쳐야돼 근데 기술 좀 가르쳐야돼 잘 가르치면 될지도? 얘보단 난듯 시피드가 빠른 다투곰 시피드가 빠른 특수방어가 떨어져 특방이 높은 다투곰 특방이 높은 다투곰 근데 다투곰은 잘 살살 legends wall 방어각 där 저기 특방이ixa 쫄 혹시 머리 기술이 좀 불여 그럼 턴을 좀 소모해야돼 오 또 있다 오 뚜지다 뚜지 뚜지 개새야 드리받기도 있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뒤지는거 아냐? 마스터볼 써? 아 못쓰잖아 애초에 뒤질거 같은데 스페셜 디펜스가 또 확 떨어져 아니 마볼 말고 지금 마볼 쓰기 싫은데? 지진이면 죽을거 같고 일단 버텨서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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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마려 오케이 빼내 스킬 빼 스킬 빼 잠시만 잠시만 드리받기 과사 열매 아 시발놈아 시발놈아 쩐나 때리고 그냥 가네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존나 때리고 그냥 나 죽으면 그만이야 저승가면 그만이야 숲가면 다투곰 또 나옴 오케이 오케이 다투곰 또 나온대 라이벌 여기 라이벌이에요 경험부정은 의미없고 고장하고 알칼로이드 시피드 그란돈 먼저 줘 아! 아 그럼 분화할걸! 아 개오락가락에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진짜 계속 오락가락하네 어 뿜어 우와! 뿜어 갑자기 막 터져 어? 에?! 이 새끼봐라 어? 어어? 어랍쇼? 어 다투곰 아까 아아아아 죽꽁 죽꽁 지방 다투곰 임파이트 아아아아 캐시브라 어차피 안돼? 아 패시브에요? 응 똑같은 쓸거야 방탄을 방탄이었을거야 이거 그냥 가르칠까? 다투곰 아마 쓸거에요 잠작이 잠작이네 아 이거 자속이라서 이거 필요한데? 난도 아니면 스페셜 가드 라이벌이니까 스페셜 가드 하나 하는것도 나쁘지않아 지금 스페셜 가드 하나 하자 안전적.. 안정적으로 잠깐만 열풍은 아군도 때리잖아 그쵸? 안 때려?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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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했으면 자꾸 환방컷이라도 분하해 열풍으로도 환방컷인데 지금 그란돈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 스페셜 가드 아스파 오케이 자 피피에이드 하나 주고요 스페셜 가드 하나 가고요 레쿠자가 비행이라 모른 모크 나이퍼? 열풍? 아 분하였으면 쓰락을 어떻게 깔아? 물이 나와야지 깔지 어? 물 쓸 수도 있어 어 내가 먼저 알게 안마였어 뭐 썼지? 폭풍! 빠졌습니다 사망인데 오케이 시피드 아 제가 시피드 크게 올랐어 어떡하지? 오케이 선제손 선제공격 손톱 조커빵 이제 끝 내가 쭉 밀께요 찌진 조커빵 어 뭐야 살았어? 훔쳐 훔친거 같은데 안 훔쳤어? 안 훔쳤어? 훔친거 같은데? 안 훔쳤으면 연락해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이거 이거 깎였는데 그쵸? 깎였는데 분하였으면 못잡았죠? 분하였으면 못잡았어요 분하였으면 못잡았습니다 지금도 애매했죠? 분하였으면 그쵸? 자 지진 분하였으면 못잡았어요 오케이 조커빵 자 지진 오케이 계속 차는데 너 어떡할래? 암담하지? 꺼지시고 열풍이 답이었다 근데 145층은 쉬워 145층은 쉬워 사실 경험부적까지 갈 필요없고 토리토돈? 토리토돈 하러할까? 어차피 얼음하니까 어? 겉뿌리 아 겉뿌리는 아 아 참기 아 참기 근데 근데 맘목구리 아니 다투곰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투곰이 안 나와요? 아 아 봐봐 열풍만 해도 넘쳐 딜이 차고 차 차고 넘쳐요 하펌 어 트리토돈 하펌? 뭘 고정해 고정할거면 큰궁구슬이지 뭘 고정해 큰궁구슬이지 아이 뭐 고정 리롤이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펌은 80이면 꽤 높은거야 딴건 75야 하펌은 좀 고정 들어간거야 고정 리롤해야 부시가 뜬다고 아이 뭐 부시야 부시같은 소리 하고 있어 프레셔 열풍으로도 충분해 어? 이거 화웅으로도 충분한데 이거를 뭔 지랄한다고 빠살면 좀 필요하긴 한데 10만마력 10만마력 찌진 있잖아 아 치근거리는거 있어야돼 치근거려야돼 이거 치근거려야돼 이거 근데 얘 때릴 수 있을까? 치근거리는 얘가 뿌어 어게인 아 이거 뿌아 뿌아하면 뿌아 더이상 얘기 꺼내면 죽여 난동부리기 잠자기 잠자기 뺍니다 근데 HP가 많아가지고 잠자기 아 난동 암해머 암해머를 빼자 암해머 좀 별로인거 같애 암해머 암해머 잠자기 일단 빼도 됨? 뭔소리에요 자야지 앉아 안잘거야 치근덕 둘다 줘 암해머 리시엠 잠자기 잠자기 개좋아해 잠자서 뭐할건데 잠자기 무슬모임 어차피 두턴 이면 지금 안빼도 됨 우한 다이노 우한 다이노때나 쓸모있으니 근데 나중에 기억 안 나올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놔야돼 아 자는게 자는거 좋은데 얘 체력 많아가지고 자는거 좋아요 얘 암우져 자는거 근데 턴을 써야되니까 HP 회복이면 하는데 숨치고 요정의 깃털 주라고요? 아 근데 더 좋은 개가 나올까봐 나중에 줄래 하아 폭탄 내가 왜 갖고 있었는지 알겠죠 내가 폭탄 왜 갖고 있었을까요? 다음 관장인데 잠깐만 딱 관장인데 열풍 한 번 더? 어? 음.. 지랄 아티 아티 어디서 보내갔다? 봐봐 이거 봐라 어? 기름아깝게 그 어? 분화해가지고 뭔..뭔음이야 아 이게 오히려 안좋아 열풍 아 수포 수포자 저 수포자 저거 저거 뭐해 저거 아무것도 안아올 아 나 리셈 열면 하나만 훔쳐라 리셈 열면 하나만 아 더럽게 끈덕 끈덕지네 지금 저걸 바꿨는데 4배 분화 어따갔다 놓고 열풍쓰는거야 충분해 4배 충분해 봐봐 2배 충분해 4배 충분해 아 저거 리셈 열면 하나 탐나는데 5배 어 처음보는 애였구나 정글? 정글로 가자 제브라이카 제발 에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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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응 컴온 과살물매 거기 뭐야 맨허단도 아니야 치워가네? 치워가고 다음에 맨허단 화살매 하나 좀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나 진짜 많이 써 굿시 하나 있고 골든펀치 행운형 조커빵 이건 나중에 줄게요 뿜옹 컴락 왕큰부리? 그러니까 얘 이런 식기 때문에 얘를 뺄 수가 없어요 원시의 힘을 아 아프겠다 아 그냥 뿜아로 패면 한방인데 뿜아야 뿜아같은 소리가 없어 골코 근데 바.. 이건 하늘에 뜬 애는 안 맞잖아 흠 금고수 원시 두배받아도 120 원시가 뭔데? 내가 봤을 때는 막 싸우다가 너덜너덜해졌을때를 말하는거야 싸우다가 너덜너덜해져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만 싸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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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를 빼내요 그니까 원시를 그니까 열풍 보다는 세잖아 자속을 받으면 아 아 찌진 열풍이 더 세요 아 그래? 원시 두배보다 한배 열풍이 세다 평범한 하 이 친구도 진짜 답답하네 선생님들 자 보세요 열풍 빨간색을 써야겠다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어어 열풍 몇 시저? 90? 90에 90인가? 아 95에 90 그죠 원시 원시의 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50 흠 70 60에 60에 90인가? 그죠 근데 열풍은 고정이 들어갑니다 그란돈이 있으면 플러스 50 그리고 자속받아서 50 맞죠 이게 이게 합연산이니까 두 배에요 그럼 열풍은 뭐야 190이죠 2.25배? 곱하기로 들어가요? 아 고변산이에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5 곱하기 2.25 는 이거 버리죠 반올림 아니죠 201, 213 그쵸? 원쉐임은 몇이야? 2배하면 120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열풍을 언제 쓸 것 같아요? 비행한테 쓰죠 그럼 비행 누구야? 레쿠자죠 레쿠자 날씨 바꿔 안바꿔? 바꿔 안바꿔 원시 자속 아니에요 아니까 비행 상대로 비행한테만 쓸 거 아니야 원시의 힘을 뭐 딴 애한테 써? 그러면 요거만 적용될텐데 그러면은 95 곱하기 1.5는 버려 어? 더 세네? 자 포인트 업 자 지진 딱 올려주면 딱 좋겠죠? 레쿠자는 비행도 아님 쓰읍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이 친구들 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바위가 또 쓸 데가 있어요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자 봐봐요 바위 바위에 대해 알아보자 공격시 벌레 불꽃으로 대응되죠? 그쵸? 불꽃 때릴 때 어떻게 할거야? 불꽃 때릴 때 불꽃이면 감소하는데 어떻게 할거야? 지진으로 때린다고요? 불꽃 비행일 때 어떻게 할건데 불꽃 비행 포켓몬 만나면 어떻게 할거야? 지진 못쓰죠? 지진 못써요 그럼 어떻게 한다? 원시야 원시의 힘써야돼 비행 만났어 그 이거는 뭐 열풍으로 쓴다고 하고 얼음 만났어 열풍으로 쓴다고 하고 비행 불꽃 견제 못해 비행 불꽃 그러면 그냥 그냥 뚜드려 맞아야돼 비행 불꽃 나오면 어떡할거야 리자몽 나오면 개같이 맞고 그냥 어? 집에 가야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자 안다리 걸기? 필요없고 시타열매 시타열매 가져가겠습니다 리자몽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포켓몬이에요 봐봐 얼마나 좋아 이거 훔쳤지? 아타비 열매까지 나 열매 박물관 어? 아 나 이거 나 진화시키고 싶은데 키토산이 나왔네 아 나 진화시키고 싶은데 키토산 나왔다 근데 키토산이 너무 좋아 왜냐면은 그란돈이 먹여주면 밥값을 해요 체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체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니 체급이 워낙 좋테니까 고정 리롤? 음 지랄 여러분들이 할 때 롤.. 리롤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때 답답하면 여러분들이 할 때 하세요 아 시바 분화로 바꿔놨으면 이거 열풍 열풍 어차피 써 열풍이랑 다 분화 쓰니까 열풍이랑 분화 쓰니까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열풍으로도 충분해 포인트 맥스는 포인트 맥스는 못참는데 누구 줄까? 지진을 어차피 못쓸거 같은데 그래 시토내지? 시토내지? 애매하네 줄게 없네 시토내지? 시토내지? 그럼 그냥 금구슬 먹을까? 셰비퍼? 아.. 열풍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조법방 이렇치! 오케이 열풍 쓰는 구구 이렇! 오케이 이렇! 이렇! 오케이 이렇! 자, 이제 매너단이에요 매너단 얘 뿌유야, 얘 뿌유 자 스탯업도 있다고? 로콰트 로콰트 도대체 슈톰 이 시낙 부유야 포즈 ㄹㅇ ㄹ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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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갈지 진정해 워워 워! ㅇㅇ 워워 ㅇㅇ 턴고리? 일이 연락해 아니 하해하자구 종지부 중지부 화합의 상징 시청자 시청자 스트리머 화합의 상징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 화합 자 대통합 솔라빔은 안하나요? 시끄러워 어 솔라빔 어 솔라빔까지? 아 안돼 안돼 달라 쓰임이 달라 쓰임이 두개 다 있어야 돼 아니 진짜로 두개 다 있어야 돼 어차피 비행이 비행이 힘든건데 비행을 솔라빔이 해결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은 어차피 만나봤자 뭐 아무것도 못해 자 이대로 갑니다 단델 만나면 개웃기겠는데 아 골라야지 숨겨줄봐 코크차지 코크차지 코크차지네 아 바꾸는거 생각났네 왜 안맞아 코크차지 요새 아침에서 해놓자 이렇게 열풍으로도 충분하네 똑같네 어차피 조카팡 분화가 쎄 열풍이 쎄? 나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지진이 쎄 지 때려 지 때려 60% 전까진 뿌어가 쌤? 종이 정답 에 더이상 낼거 없다 낼거 없어서 저거 꺼냈다 끝났다 이제 봐봐 낼거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이게 막 플라스마단이라서 쉬웠네 4배 어 원시의 힘 돌 돌 코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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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분화야 코뿌리 오케이 그만 쳐먹어 암석포 암석포 ㅡ ㅡ ㅡ ㅡ ㅡ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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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소금을 진짜 개꽂었네 진짜 아 개꽂었네 하품이 났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진짜 말 많네 원시임 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말 듣고 조진 거 보이죠 170 어차피 할 거 없고 저 내일 군대 가요 오늘 방송 켜져서 너무 고맙네요 아 군대 군대 잘 갔다 오십시오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어? 꼴루그 이거 좋아요? 군대 구렸던 거 같은데 꼴루그 근데 화요일에 가는 거 아님? 아 그래도 그래도 만원 주셨잖아 열심히 하셨잖아 꼴루그 꼴 꿇어 꾸지네 해병대면 월요일이래 해병대 해병대 가요? 해병대 가면 안 돼요 해병대 가면 안 돼요 아 아 ㅅㅅ 자꾸 뭐 부시를 뽑으래 아 또 스피드가 또 애매한데 얘는 그냥 스피드 포기하는 애잖아 얘 할까? 스피드 포기 스피드 포기 분화 해볼게요 죽나 안죽나 옹돌찬 안죽죠? 어 열풍인데 왜 안달아? 내가 더 빨라 드레퍼 홀트가 진짜 빠르.. 아 나.. 레벨이 높구나 어 체급이다 체급에 녹아오겠지? 얘 뿌유 있지 않나요? 없고요 지금 레벨로 미는데 이게 중반이라서 레벨로 밀고 후반에는 이게 좀 힘들어요 스피드 포기 와.. 조커빵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금속 코트 하나 이거 쇼핑 이거 쇼핑 아이쇼핑 계속 때릴 걸 그랬나? 천천히 이거 쓸데없어 아이쇼핑 관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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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까진 그냥 가겠다 얘를 막을 수가 없다 지금 한 놈이 잘난 체 하면서 뿔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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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강이 왜 없어졌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30층을 못 넘겨요요 아 그 속성강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그 속성강이 있어요 한 놈이 잘난 체 그거 봤으면 10층 컷이요 진짜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그걸 봤는데 어떻게 10층 컷을 합니까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아 범계 범계 겉불이 배울만 하죠 그란돈하고 어? 그란? 비행? 잠깐만 날씨 때문에 명중 떨어짐 아 범계 명중 더 떨어져요 아 짜증나네 잘난 체 하면서 드래곤인데 번개 안 먹히잖아 맥잉은 뭔데 자꾸 나오는거에요 맥잉 좋아요 제 전기 있을거 같은데 맥잉 음 그만 알아보자 저 소금물부터 빨리 치워야겠다 괜히 소금물 해가지고 맥잉 맥잉은 상성종 예 얼굴도 못생기 오케이 알칼롤 선톤 잡겠네요 그냥 제가 411이니까 아 아 눈에 enga 나 zero 49 15 5 Line 운명의 설렁 이잉 잔난 체 면선 서 5 9 0 10 나 어떻게 공격과 동시에 엄치냐 어떻게 동격 공격과 동시에 어떻게 엄치는 거야 3 1 3 3 1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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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폭타 나 폭타됐으면 죽겠어 오! 빠르토! 아 얘 안되지 어차피 훔쳐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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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차라리 칼춤을 배울까? 자 칼춤 하나 배우면 끝인데 그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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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피트 좋아가지고 근데 한방에 안죽어서 데미지 깎여가지고 하면은 똑같은 체력이면 상관없는데 체력 3칸 4칸씩 갖고 있으면 한방에 못주지 않아 그럼 내가 반격을 당해서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분할을 쓰기가 힘들다는거죠 반피 되서 분하가 더 좋은것인디 반피 이하면 어떨건데 반피 이하면 토오랑 누오랑 뭔 차이야? 탱커형이네 분배가 괜찮은데요 토오 서포터로 필수야 더시마사리 스키다시 이런거 같다 그죠 더시마사리 나왔다 나왔다 특공 낮추는거 나왔다 스피드 감소 필요없어 다투곰 줄까? 아 시피드 떨어지는데 얘도 필요한데 맘목구리 주자 맘목구리가 두개다 구져 하아 맘목구리 줘야되요 뚜비꿀 트리토돈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맘목구리 얼음뭉치 필요없는데 다른거 좀 줘야되는데 그란돈 하나로 그냥 쭉 밀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화살매 먹겠다 특공상승 특공상승 как 넌 뭔지 그 그 그 okay okay 연락해 분화의 PPL매를 하... 참... 허 참 진짜 말 많네 진짜 왜 이렇게 말이 많지? 히피드가 올라갔네? 20키라 야 지진 다 써 우리 공통과목이야 지진은 어? 공통과목이라고 근데 쟤네 왜 이렇게 못맞춰? 내가 느린데 왜 쟤네 다 왜 이렇게 못맞추냐? 묘지? 출수? 연락해 하시쌈 아 잡으라고? 하시쌈 그럼 근데 어차피 쓰라크에서 진화하는거 아니야? 따로 있어? 쓰라크 있어 쓰라크 있어 흡 흡 흡 망초? 뭐해? 안죽었어 근데 나 가로챘어 부시 되게 안아프다 저승과승 되게 안아파 진짜 안아파 아니 지금 하나도 안아파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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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보다 오케이 뭐야 저 자식아 골판? 골판 지금 필요 없잖아 고정할 필요 있나? 오케이 할 필요가 있었어 흩어여 Dpand oop 지진 애매한데 연무? 왜 또 나와 얘네가 물방이 쎄 그죠? 누나 건조피부였어 마침 또 누나 얘네는 무툭파라 물방이 쎄 어? 균형을 팠어? 찌진 누나 하나 남았다 안색 과사 열매 진짜 하나 필요해 잠깐만 퓨피는 다음에 채워도 돼요 요건 요걸로 치우자 퓨피 에이더 불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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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레리 불레리 꼴레리 불레리 불레리 부딪히 쇼피 잘 버텨? 왜이렇게 잘 버텨? 왜이렇게 잘 버텨? 야 저걸 바꿔주네? 개꿀 껌은 안경! 아싸 껌은 안경 악공격있나? 잠깐만 아 나 이거 꽈살맥 쓰겠다 와 다 쓸거 의문열맥 이렇게 훔치냐고? 도둑놈이에요 또 이거 하죠 아 이거 하고있어요 저는... 도둑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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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soring 도둑zczbal 소 podcasts 또 날카 Sponge 도둑놈이 amps 또 놔둑놈이 올 sth 지코 깎을래야 흙 얘 뿌유야 얘 점토돌이 돼 audience 내가 한 번 당했어야 옛날에 이 씨끼 이걸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넌 뿌화야 이 자식아 근데 특방 되게 세게 보이는데? 오케이 꼬디모아즐 딱 봐도 특방이죠 얘 뿌유야 얘 뿌유 아니야 롤방이 좋은가 보지? 잘 버티네 심바? 야 이거 특방으로 바꾸면 개 셀거 같은데? 그죠? 어 특방 없나? 특방으로 하고 찌진 그걸로 바꾸면 대지의 힘으로 바꾸면 진짜 개 센데? 개 셀거 같은데? 아니 근데 거의 다 먹으면 더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좀 더 먹으면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잘 먹으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잘 먹으면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게 다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좋은 거 같아요 또시지 또한 쟈 ㄴㅈ 노간쥬? 뭐야 저기? 노간쥬? 아싸 야타비 열매 레나 아싸 쩨끄롬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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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쩨 야단보 없어 대놔 레나 나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레나 주 아니네? 저를 만났네? 레쿠자 제발 하이드로 펌프채고 아 나 마스터블 또 겨우 안쌌네 액기떡 저거 이거 못잡잖아 자꾸 이거 못잡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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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애들 표시가 있잖아 아 아래 포시 폐 스피드 스피드 세계 복용 아리랑 포획이랑 다른 포인트 업 보다는 자 이제 라이벌 어 폭탄하이트 아싸 아 뭐 의미가 없어요 폭탄하이트 의미 있지 D 주제에 계속 나와 자 이제 비행으로 바꿉니다 딱 봐도 비행으로 바꿔요 또 놔 갈고래 전퇴보다 뭐 훔쳐왔는데 아 나 이거 뒤지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비행으로 바꿔요 비행 전기가 없어요 바꿀거야 그지 돌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야근량 갉아 이렇게 갉았고 그냥 가도 되겠는데? 맏목구리가 맞아줘 맏목구리가 맞으면서 버틸까? 이렇게? 영룡 맞아주면서 오케이 짓 때렸다 아 잠깐 확실하게 하는게 낫겠지? 내가 먼저 아 아 이거 90%라 아 맏목구리도 할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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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공이 없네 이거 죽이고 죽이고 맘먹구리로 가 근데 맘먹구리 하면 또 바꿀거 같은데 okay 아 됐다 아 근데 이렇게 할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가볍게 이겼어야 되는데 아니 그지같이 싸웠어 아니 아까 내가 열풍 아니 내가 왜 그 분화를 안 썼냐면 열풍이 90%라서 왠지 안 터질 거 같은 거야 성스러운 부른말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근데 스피드업 하면은 거기서 먹히나요? 다섯 칸인데 다섯 칸인데 이거 잡아볼까? 되나? 아 안돼 열풍 쓰고 분화가 아니라 분화 썼으면 레쿠즈 한 칸 반이라 컷이었는데 그때 열풍 쓰고 피 깔고 분화 써서 두배로 손해보 그랬나? 10피드업 10피드업 디펜더 9피드업 10피드업 10피드업 치마 10 와.. 반갑인데도 이정도 들어가네 독, 독을 이기는건 땅 끝났네? 그리고 내가 마침 부시도 다 써놨어 훔쳐가도 쓸게 없어 아 나 잘못했다 어? 스페셜 가드 까지 하면 딱, 딱이겠죠? 뭐 하나 더 있었잖아 아 리버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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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주 할 수 있는데? 아 나구나 그냥 그냥 할까? 저주 상대방한테 못해 폭탄 폭탄 근데 교체하면 폭탄 교체 못해 아 교체하면 죽잖아 근데 시톤샤워 좋은데 지진 안할래 끈어할래 쟤 쉬져 폭탄하이트에 폭탄하이트를 가로챘어 내가 폭탄 그럼 자꾸 한 명씩 죽잖아 아싸 트리토든 때렸다 아싸 오 맘먹구리 맘먹구리 맘먹구리로? 얼음 뭉치 써놓고 하면은? 이케 오케이 근데 이게 맞아? 흐흫 이거 맞아야 이거? 아 아 아 나 쉰다 아 나 쉰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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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끝나 아니 암석포면 죽어나잖아 아니 암석포면 죽어나잖아 아니 암석포면 죽어나잖아 내가 진짜 설명할게요 이거는 원시의 힘 스노우볼이에요 진짜로 원시의 힘 스노우볼이야 원시의 힘으로 악은 안죽이면서 싸우면은 그냥 이기는건데 아니 그냥 이기는건데 지진으로 내가 내가 이거 우리 편 다 조지면서 가야 하니까 어 조지면서 가도 됨 이래서 발포.. 발포허가가 나와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은 듀오네